이번 뮤비 첫 촬영이 잡니다 오늘 아침 5시 반에 출발이었거든요 버블을 보셨던 원수들은 알겠지만 밤을 새서 왔어요 이제부터 6시간의 촬영이 시작이 될 겁니다 굉장히 무겁고요 혼자 보러 다닐 수 없고요 그렇습니다 더 답답한 것처럼 보였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좀 부드러워 보여가지고 아쉬우면 한 번 더? 한 번 더? 아 오케이 오케이 너무 예쁘다 어? 하셔? 장애만 안 되면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도 돼요 한번 이렇게 있어야 돼 네네네네 감정으로 여기 있어야 돼 조금만 더 한 번만 네 됐어요 됐습니다 일어나실게요 사연 씨 갈게요 그렇지 않죠 무색각이 네 어? 되네? 뜯어버렸어 그냥 없는 처럼 하는 게 제 생각이 낫지 뭐였죠? 뜯어버렸네 아 이 정도면 됐다 아 이 정도면 됐다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